오문인식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면은 의문인식과정도 이해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뒤에 가면 숫자를 갖고 있잖아요. 몇 개의 마음이 게재되고 이런 것은 조금 있잖아요. 생각해 볼 그게 있고요. 그 외에는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410쪽입니다. 의문인식과정입니다.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오문에서의 인식과정은 육체적인 감각의문과 만호의문 두 가지 문이 실제로 개입된다. 왜냐하면 이때의 만호의문은 존재지속심인데 인식과정이 이 존재지속심으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문에서의 인식과정이라 불리는 이 과정은 감각의문이 전혀 개입되지 않고 오직 만호의문에서만 일어난다. 그러시고요. 그러니까 의문인식과정이라 합니다. 이런 의문인식과정을 분명히 표현하기 위해서 이 의문에서의 인식과정을 숫의문인식과정이라 합니다. 그렇게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걸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제한된 속행을 가진 인식과정과 제한된 속행과정. 가로 안에 있는 그게 우리 일반으로 많이 쓰는 겁니다. 새끼무식과의 고귀한 마음과 출세간의 정득과 관계된 본산매에서의 인식과정. 즉 본산매 속행과정의 둘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개관은 어디에 해놨다 했습니까? 450이 쪼개보면 인식과정의 요약해서 도표 4.6이 있죠. 그거를 보면 우리 사장이 담고 있는 내용을 쭉 개관해서 써놨습니다. 크게 뭡니까? 첫 번째는 오문인식과정. 두 번째는 의문인식과정. 오문인식과정은 보시다시피 우리 대상에 따라서 네 가지로 대상이 매우 큰 대상 큰 대상 작은 대상 매우 작은 대상으로 분류했고요. 그래서 의문인식과정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방금 봤듯이 제한된 속행과정. 즉 자원화가 7번으로 제한된다. 됐죠? 우리 오문인식과정에서 뭡니까? 우리 욕괴마음은 반드시 자원화가 7번으로 제한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속행과정이고. 두 번째는 제한되지 않은 속행과정이겠죠? 그런데 그거를 뭡니까? 제한되지 않은 속행과정이 일어나는 것을 다가와서 여기서는 본산매 속행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특징은 자원화의 제한이 없고 또 하나의 특징은 반드시 종성의 마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종성의 마음은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산매 속행과정은 다시 뭡니까? 본산매 속행과정과 도화과의 정덕의 속행과정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특징이 다 뭡니까? 자원화의 제한이 없고 종성이 일어난다는 것이 본산매 속행과정과 도화과의 정덕의 속행과정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로 안에 넣어놨습니다. 됐죠? 우리 사장의 전체 내용을 파악을 하시겠죠? 이거를 우선 먼저 한번 보시고 그중에서 뭡니까? 우리 의문인식과정 첫 번째가 제한된 속행과정이었죠? 제한된 속행과정, 왜 제한된 속행과정이라고 합니까? 예, 여기서는 뭡니까? 우리 자원화가 속행이 일곱 번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한된 속행과정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문에 뒤따르는 과정과 독립된 속행과정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문에 뒤따르는 과정 이렇게 해서 특히 이거는 우리 한 150년도 안됩니다. 한 100여 년 전에 돌아가신 미얀마의 레디사여도의 파라마타 뒷바니띠가에서 주로 하는 겁니다. 무조건 뛰어난 선임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해놨고요. 미얀마에서 아비담마 학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레디사여도의 가르침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있습니다. 411쪽입니다. 오문에 뒤따르는 인식과정입니다. 막대기로 종을 치게 되면 종이 음파의 흐름을 계속해서 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섯 가지 감각의 문 가운데서 하나가 감각의 대상에 의해서 부딪히면 일단 부딪혀서 일단 하나의 오문 인식과정이 끝나면 과거의 감각의 대상은 만호의 문의 영역에 들어와서 많은 의문 인식과정들을 생기게 만든다. 그렇죠? 우리가 오문에 밖에서 부딪히면 부딪히는 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종을 치면 둥 하잖아요. 처음에 종이 딱 부딪혀서 하는 그거는 오문 인식과정이라고 본다면 그대에 융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전부 의문 인식과정에 속하는 거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까 최대치로 있잖아요. 오문 인식과정에서 최대치로 첫 번째로 해서 영혼의 마음까지 다 일어나는 걸 했습니다만 우리가 무슨 대상을 보고 상위쪽으로 생각해봅시다. 누가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바로 오르르 해가지고 와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일단 봤다 하면 그거를 갖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후속과정이라는 거 일곱 가지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와 구분해야 될 거고 기본으로 그렇죠? 그죠? 그 색깔이 어떤가 이름이 뭔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구분하고 한 번에 구분되겠어요? 이름이 뭔가 한 번에 구분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뭡니까? 여러 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우리 요새는 컴퓨터 시대니까 컴퓨터 회로가 있잖아요 막 이래 돌아가고 이래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뭡니까? 이름이 뭐다는 것도 알게 될 거고 그렇죠? 이쁘냐 안 이쁘냐 죄송합니다. 복 많이 자꾸 드러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런 것도 그렇게 하게 될 거고 사실은 그런 게 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뭡니까? 영혜라는 판단이 될 거고 그래서 뭡니까? 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영혼까지는 않겠죠? 그렇죠? 무슨 말씀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후속과정으로 의문인식과정이 함께 게재가 반드시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문에 뒤따르는 인식과정이라 합니다. 됐죠?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우의 수준으로 따지면 수천, 수만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오문인식과정이 끝나면 과거의 감각의 대상은 만호의 문의 영역에 들어와서 많은 의문인식과정들을 생기게 만든다. 이런 인식과정은 오문인식과정의 속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후속과정으로 명명되기도 한다. 이들은 전편의 다섯 감각의 문에 따라서 다섯 가지가 있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레디 사유도는 바라마타 뒷반이 띠까에서 이런 인식은 오문에서 벌어지는 맨인식과정에서는 일어나지 못하며 이 후속과정에서야 비로소 선명한 대상의 인식이 일어난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눈의 문에서의 인식과정은 다음 인식과정 다음에는 먼저 그와 일치하는 의문에서의 인식과정이 생기는데 이것은 오문에서의 인식과정에서 인지된 대상을 만호의 문에 재생하는 역할을 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게 나옵니다. 그 대상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과정 3번은 뭡니까 색깔을 주시하는 과정 형태를 파악하는 과정 형태를 인식하는 과정 이름을 파악하는 과정 이름을 인식하는 과정 됐죠. 그렇죠. 이런 후속과정이 따르고 이 후속과정도 그냥 순서대로 한 번만 일어나고 말겠어요. 그렇지 않겠지. 그렇죠. 우리 경위수로 보면 이름이 한 번에 이름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삐리릭 또 뭐 돌려야 되겠지. 그렇죠. 회로를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런 여러 과정이 그 후속과정으로 따라 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설명입니다. 이 일곱 가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가운데서 앞에 두 번째 나온 대상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은 개인의 테두리 안에서 이전의 원래 옥문에서의 인식과정과 그와 일치하는 의문에서의 인식과정의 두 가지 과정을 통해 반복 인식된 것을 전체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과정은 종합하는 역할을 실행하는데 대상에 대한 별개의 여러 시도들을 하나의 인식의 통일체로 융합시킵니다. 이거 요새 인공지능 하면 분명히 이렇게 했죠. 그렇죠. 우리 100여 년 전에 그때 인공지능은 개념이라도 없을 건데 우리 사회들께서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인식과정이 있잖아요. 이거를 옥문인식과정 의문인식과정에서 우리가 밖에 있는 대상을 받아들여서 거기서 무슨 반응을 하고 뭔가요.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과정을 이렇게 했잖아요. 옥문인식과정과 뒤에 후속과정 있잖아요. 이걸 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긴 해도 요새 인공지능하는 사람들이 전부 이런 원리로 프로그램을 복잡하게 프로그램을 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가학습하는 기능까지 알파고 보니까 학습까지 한다고 하대요. 어쨌든 이 과정을 종합하는 역할을 실행하는데 그래서 대상에 대한 별개의 여러 시도들을 하나의 인식을 통일체로 융합시킨다. 이것은 마치 빙빙 돌리는 횃불을 불의 바퀴처럼 인식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생겨야 색깔을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다. 세 번째로 색깔에 대한 인식이 나면 우리는 비로소 나는 푸른색을 본다. 라고 색깔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로 형태를 인식하는 것이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형태를 인정하게 된다. 그 다음에 여섯 일곱 번째로 이름에 대한 인식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름을 인식한다. 이런저런 특별한 생김새에 대해 이와 같이 인식하는 의문에서의 속행과정이 일어날 때만이 우리는 나는 이런저런 특별한 생김새를 본다. 알게 된다고 레디 사회도는 다 나오고 출처 딱 바뀌어 났습니다. 됐죠? 그죠? 굉장하신 설명입니다. 그죠? 모르긴 해도 요새 인공지능 그죠? 어떤 만드는 프로 레디 사회도 적어도 불안가는 되셨을 것 같아요. 미얀메서는 다 그렇게 보십니다. 다시는 이 세상에 안 태어나시겠는데 다시 만일에 잘못되어 금세 태어나셨다면 미국 전대에서 최고의 인공지능 만드는 그걸 하고 계실 거 아닌가 모르겠다 싶은 그런 착각이 조금 덜 정도입니다. 그죠? 레디 사회도 이런 설명은 우리가 어떻게 대상을 꽂히다 좋다 나쁘다 등으로 파악하게 되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중요한 설명입니다. 우리 경험으로 봐도 물질이 났다가 사라지는 짧은 순간에 일어나는 오문 인식 과정 만으로는 대상이 무엇인지 결코 알 수 없다. 맞죠? 그게 안됩니다. 그런데 앞에는 그걸 안 적어놨냐 그거는 최대 적어놨 겁니다. 됐죠? 적어도 후속 과정 의문 인식 과정이 회로가 돌아가 서 영예라고 알고 업을 짓고 요원의 마음까지 생기고 그렇습니다. 오문 인식 과정 뒤에도 무수히 일어나는 의문 인식 과정 들을 거쳐서 대상을 인식 하고 파악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독립 인식 과정 5문 인식 과정 말고 순 의문 인식 과정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레디 사이도는 6가지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선 곧 넘어 갑니다. 중간에 보면 413 쪽입니다. 1. 이전에 직접 본 것을 통해서 직접 본 것을 바탕으로 추론함으로써 들어서 배운 것을 통해서 들어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추론함으로써 믿음이나 견해나 추론의 숙고함을 통해 견해로 받아들임으로써 여러가지 업력이나 여러가지 신통력이나 사대의 부조화나 천신의 영향이나 이해나 깨달음 등을 통해서 우리 정신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인식 과정을 레디 사이도는 크게 6가지로 합니다. 제가 같은 경우는 뭡니까? 갑자기 덜순말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한다고 앉아서 뭡니까? 갑자기 내 돈 3천만원 띄우고 도망간 놈 죽일 놈? 그렇죠? 이건 뭡니까? 이전에 직접 본 것을 통해서 하면 그렇죠? 뭐 그렇게 했죠? 어쨌든 이거는 독립된 인식 과정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쭉 그거는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제한된 속행 과정이라고 합니다. 415쪽입니다. 제한된 속행 과정에 대한 프로세서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15쪽에 12-1번입니다. 만약 마음의 문의 영역에 선명한 대상이 나타나면 그때 존재의 속심의 동료와 의문전향과 속행과 속공의 끝에 영혼의 과부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방한가로 들어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비담마타 상가의 저자 아누루타 선임께서는 우리 오문 인식 과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눴죠. 대상에 따라서 그렇죠? 매우 큰 대상, 큰 대상, 작은 대상, 매우 작은 대상으로 나눴는데 아누루타 선임께서는 의문 인식 과정은 두 가지로밖에 안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선명하고 희미한 것. 대상을. 왜냐하면 선명하다, 희미한 것. 우리 정신적인 거니까 그렇죠? 이거는 크다, 작다, 라고 선명하다, 희미하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아누루타 선임은 아비담마타 상가에서는 뭡니까? 의문 인식 과정은 반드시 자환화가 일어나는 거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레디 사여도께서 반론을 제기를 하십니다. 저는 전적으로 레디 사여도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비담마타 상가 저자 우리 아누루타 선임은 욕계에 관계된 의문 인식 과정은 대상이 선명하고 희미한 것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선명한 대상과 관계된 인식 과정에서 대상이 많은 의문을 통로해 들어오면 존재지속심은 동요한 뒤 꺼낸다. 그러면 의문 전향의 마음이 대상으로 향하게 되고 바로 이어 일곱 번의 속행과 두 번의 여운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다시 존재지속심으로 이어진다. 됐죠? 그렇죠?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12-2입니다. 416쪽입니다. 대상이 희미할 때는 속행의 끝에 존재지속심입니다. 영혼이 안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이 글을 우리 아누루타 선임 아비다마타 상가의 의문 인식 과정의 이런 거를 도표로 그려보면 도표 4.3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속행의 의문 인식 과정은 선명한 대상. 됐죠? 희미한 것. 이렇게 해놨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선명한 대상을 보면 CU는 뭡니까? 방가의 동요. 짤란하라는 말입니다. U는 뭡니까? 방가 우체단합니다. 끊어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의문 M은 여기서 뭡니까? 만호 아와짜라입니다. 그러니까 의문 전향입니다. 제인은 뭡니까? 자원하지요? 그럼 피는 뭡니까? 따다란 말아 등록의 여운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렇죠? 선명한 것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여운의 마음으로 끝나고 희미한 것은 뭡니까? 자원하러 끝나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데 레디 사유도는 그렇죠? 416쪽입니다. 그 밑에 보면 해설에서는 레디 사유도의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레디 사유도는 속행의 끝에 존재식심으로 가라앉는 것은 이러한 희미한 대상과 관계된 인식에서 최대치라고 이해한다는 견해를 편다. 그는 대상이 희미하면 두 번이나 세 번 정도의 의문 전향이 일어나는 것으로 과정이 끝나는 것과 단지 조색, 존재식, 속심의 동료만으로 과정이 끝나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그런 게 뭡니까? 네 가지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의문 인식 과정에서 네 가지처럼 여기서도 의문 인식 과정에서도 네 가지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의문 인식 과정이 일어난다고 반드시 업을 짓는 자원화 과정이 일어난다. 이건 좀 거시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의문 인식 과정도 뭡니까? 영혼으로 끝나는 과정?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자원화로 끝나는 과정?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의문 전향으로 끝나는 과정? 방가가 살짝 흔들리고 말아버리는 과정? 이 네 가지를 다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417쪽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입니다. 자, 그래서 레디 사회도에 의하면 됐죠? 잘하셨죠? 레디 사회도에 의하면 마음의 문에서도 역시 대상은 매우 선명한 것, 선명한 것, 희미한 것, 매우 희미한 것. 됐죠? 밖에 있는 대상은 매우 큰 것, 큰 것, 작은 것, 매우 작은 것. 이렇게 했죠? 의문 인식 과정의 대상은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뭡니까? 의문 인식 과정의 대상도 매우 선명한 것, 선명한 것, 희미한 것, 매우 희미한 것 네 가지로 나타난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여운으로 끝나는 과정은 매우 선명한 것이고 자원으로 끝나는 과정은 선명한 것이고 의문 전향으로만 끝나는 것은 희미한 것이고 단지 존재 지속심의 동료로만 끝나는 것은 매우 희미한 것. 됐죠? 물론 여기서 대상의 선명도는 대상의 탁월함이나 아르마리의 강도에 달린 것이다. 맞죠? 그렇죠? 탁월하게 선명한 대상은 아르마리가 약하다 하더라도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됐죠? 그렇죠? 막 후벅 잡을다가 뭡니까? 내도 3천만 원 이것만 생각하면 그렇죠? 대상이 너무나 선명하니까 그렇죠? 자원화가 빨리빨리 일어나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은 뭡니까? 아르마리가 강하면 맞죠? 설정하면 옛날에 고등학교 때 40년 전에 학교 가면서 우리 자꾸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려고 그래요 제가 걸어서 우리 고등학교 가면 경남여고 앞을 지내서 갑니다. 여기까지만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40년 전에 얼핏 본 그 얼굴이 뭡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뭡니까 아르마리가 강하면 그 대상은 심해도 빡이 되죠 맞죠? 그렇다 자기는 안 그런지 나는 안 그런지 처음 이런 표정을 지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탁월하게 선명한 대상은 아르마리가 약하다 하더라도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아르마리가 강하면 아주 미시하고 난해한 대상일지라도 선명하게 인지할 수 있다 맞죠? 우리 특히 수학 잘하고 물리 잘하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려워가지고 쩔쩔쩔쩔쩔 매는데 뭡니까 한 번 착 보면 어떻게 됩니까 쫙 풀어버리자는 거죠 맞죠? 그럼 뭡니까 아르마리가 탁월하니까 그렇죠 맞죠? 그래서 레디사이도는 이것을 다 인정해야 되는 동의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우리 현대 관점으로 보면 그렇죠? 우리 의문의 인식과정도 대상을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몇 개의 마음이 있는가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417쪽 있잖아요 밑에 인식과정의 마음은 세 종류고 마음은 열 번 일어난다 상세하게 설명한 한 가지 마음이 있다 이거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나를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겠다 이러한 분은 제가 방법만 가르쳐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206쪽 도표를 펴 보십시오 206쪽 도표를 펴 보시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보면 여기 있는 정도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몰라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 정도는 초급은 아니고 중급 대적이죠 고급 과정은 아닙니다 도 ISSUE 지상하게 되었습니다